아 설마 이거 맞고 죽으면 에이 아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아 진짜 인생 염증 드라마 주인공 우아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1등 해본적이 있냐고? 뭔소이야 솔로랭킹 100등갔던 사람인데 내 지금 방송 웃기려고 윽하는거지 내 잘봐 이판 이판 마음먹고 간다 여러분 아 무슨말씀이세요 여포 아니고 뉴포라니요 진짜 다확인해 진짜 진짜 없어 여러분 이거 있을수가 없어 봐봐 360도 회전했어요 지금 위 아래 위 위 아래 다 봤어 지금 진짜 봤어 봤죠? 봤어 진짜 다 봤어 진짜 없어 이거 이거 있으면 핵이야 이거 진짜로 있을수가 없어 한번 더 본다 없어 얌얌님 육폭에선물 감사합니다 여포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쏘 아이씨 왜 아 맞다 나 초코있었는데 초코도 안깨우고 있네 오우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해 에밀유 에밀유 쓰자 이거 뭐 먹고 나왔겠죠 얘가 이런거 뭐다 갈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피해 피해 제발 아 나가 이 새끼 이 새끼 어디서 내가 한두번 당해본줄 아니? 재빠르게 바로 피했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두번 당해본게 아니거든요 총을 쏘기보다 먼저 피하는 남자 한두번 박혀본게 아니야 뭐야아 뭐야 이거 뭐야 너 뭐 잘못봤나 했네 뭐야 이거 사람인가 하고 눈 크게 떴네 와 어 물에 아쉽게 데려와나 왜 내가 이판 보여드린다 켜잖아 왜왜왜왜 왜 당황하고있어 맨날 내 방송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죠? 교복 입을라구요? 교복? 이분 교복이었나요? 얘 이뻐요? 뭐야 흰 흰은 여러분 패션은 소화기가 쉬운게 아니야 흰인 조합은 허..허세대 허세라구요? 소사 소사 맙소사 진짜 와 림보야 뒤로 소리 듣고 가만있을거냐 이 림보야 이판 보여드리자 아 허세라니 와 맙소사 야 소사소사 맙소사가 언제쩌거라는 소리를 들을정구야? 그래? 아싸 나 배웠어 이제 안써야지 사람 더 많을때 안써서 다행이다 이제 안써야지 이분 말하는게 진짜 쟤도 야 아니야 굴림보가 지금 여기 멈춘 이유로 서술하시오 역통곡당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해지기 딱 좋게 해지기전 노보이 노보왕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로 노보이 왕이 일로 올거같은데 그만해 림보영 피지 흫 아 좋아 저런사람 좋아 날 배려하는사람이 있어 역시 날 배려하는사람이 있구만 역시 보기좋아 역시 단속해야지 우리 직학생들 잡아야죠 어? 유튜브에서 학생주의 메타 보신 분 직학생들 참교육합니다 제가 직학생들은 또 묵직하거든요 아니여 어 뭐야 나 AK총왕 이렇게 많았어? 왜 안먹어지니 또 혹시나 저 육방은 먹어야되니까 잠 먹고 마시냐구요 왜 왔다 직학생 아이 새끼 빨리빨리 오라니 다 빠삭거네 빨리빨리 해다녀 노보 왕먹고 왜이렇게 늦게와 와아 아오우 묵직해 여기는 보이죠 여러분 기다린 이유가 있다니깐 애들이 묵직해 지금 나오는 애들은 장난아닃 바로 풀파츠 4배 먹고 안먹어지네 소용기로 먹어둬야 될거 같은데 음... 됐어 노브 왕 잡았어 삼뚝에다가 이 정도면 합격 기다린가 합격 귀 한 번 간지러우니까 귀 한 번 살 끌어주고 아 오늘 좀 씻을걸 아씨 귀 간지러우 가자 어? 아마도 나 킥트 안 먹었지 킥트 한 개 정도 먹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나 씻 먹어야지라고 해놓고 안 먹었어 아 그래 저격 쓰지 말까요 이거 하이 폭신하는 마음에 저격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 그래도 소융기는 아 그래도 소융기는 아 그래도 소융기는 들고 있어야지 가자 혹시 모른다 저 보급을 좋아해서 에이미사 이런거 잘 먹거든요 보이면 싸운다 군림보 방송의 특징 보이면 싸운다 총수하면 싸운다 때려도 싸운다 어어 길은 만땅데스 좋아 아 열려있네 여드럭 저기요 여드럭 사고 나는데 아 저 멀리 갔네 벌써 아 또 내일번호를 알아본다니 진짜 아 시청자분들이 다들 배우신 분들이구먼 내일번호는 알아듣기 어려운데 원래 맞체적인 까지 맞죠 계속 이렇게 어딍에 ć 오 누가 왔다 갔네요 여기로 왔다 갔다고? 자 경치좋은거 먹었죠 일단 포측키 명당자리 한눈에 다 보임 아니 사랑말고 내가 오랏 저긴가 저거 문 열린거네 아 만사로 괜히 갈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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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폭탄 맞고 안 죽은 거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아 이게 또 신기하네 네 일단 열렸던 탱큐 잘못들었나? 잠시만 열어보고 아 또 오토바이 마르다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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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노니 이거 오 길리슈트다 미쳤나 형님 어서오세요 녹색괴물형님 소음기 찌르스토에서 가봐봐라 소음기 칡패드 4배율 소음기 진통제 구급상자 3개만 먹을게요 그리고 내가 많이 사랑해요 5개 먹구요 소음기 필요 없고 보증도 필요 없고 어 아 형님 저 갑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벗을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형님 제가 많이 사랑해요 그래요 아우 이 귀한걸 아우 사랑해요 보증괴하네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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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위 세웠는데 잠시만요 일단 15초밖에 안 남아서 얘가 뭘 먹었을지 모르거든요 너 혹시 에디비니? 어 에디비 미쳤어 이걸? 야 너 왜 탄은 안 먹어왔어 뭐야 저게 정신이 뭐야 이런 정신나간 놈을 봤나 올라와 빨리 아니 에디빨먹어도 타드락 먹어왔어 아 저 자기장 아픈 먹자 아파서 먹어야지 에디비니 이런 놈이 다 있어 아 근데 녹색괴물이라서 에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저한테 에따 무의미하거든요 녹색괴물이라서 그래도 갑니다 아까 오토바이 내렸었는데 안에서 쏘는건가? 아파트도 있네 아 에따 버려야되나? 아 버리기 싫은데? 뭐야 움직여 아 아 에따 버린걸 아 안돼 에따 버린걸 아 아 아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먹고 있었는데 아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먹고 있었는데 아 아 버렸어 뭐 못봤을텐데 아 아 유튜브 조회수 아니었어 진작해버렸지 아 아 까보라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